네 잠깐 광고 듣고 왔고요 대리운전은 별대리 꼭 한번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대리운전이요 어디를 전화를 해도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대리운전 전화를 1588로 하던 앞뒤가 똑같은 걸로 하던 앞뒤가 제멋대로인 걸로 하던 발대리로 부르던 별대리로 부르던 그 주문받아서 결국은 기사님들이 많이 계신 주문의 바다에다 던집니다 그러니까 어디다 전화해도 결국은 똑같은 기사님들이 온다 결국은 그런 거니 그냥 저희 도와주는 대리운전으로 좀 불러주십시오 그리고 뿌리 깊은 샴푸 저는 아직 안 써봤습니다만 뿌리가 깊어질 것 같습니다 저희 3%가 마련한 겨울 아카데미 사경윤 회계사의 온라인 강의도 괜찮습니다 네 오늘은 신영증권의 리서치 센터장님 김학균 센터장님 모시고 또 우리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김학균 센터장님은 이런 얘기도 잘해 주시지만 스포츠도 좋아하시죠? 스포츠 좋아합니다 김학균 센터장님이 야구 책 쓰셨다고 하면 여러분들 안 믿으시죠? 야구 좋아하시죠? 네 야구 좋아합니다 근데 야구 보면서 좀 편하게 얘기해도 괜찮을까요? 그럼요 요즘 애널리스트 세계도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이 하는 일을 대체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있는데요 직업인 입장에서는 근데 프로야구라고 하는 게 전통적으로 엘리트들의 스포츠였습니다 선수 때 잘했던 사람들이 감독을 하고 근데 최근에 프로야구 감독들을 보면요 우리가 예를 들면 그분들의 사실은 지도자와 선수로서의 역량은 또 다른 차원이라고 보니까 프로야구 감독됐다 그러면 성공한 스포츠인이라고 보는데요 삼성의 허삼명 감독이라든가 아니면 NC는 이동욱 감독이죠 또 지금 키움에 감독된 손혁 감독은 좀 유명한 사람이지만 그 이전에 장정성 감독이라든가 아니면 롯데의 허문혜 감독 허문혜 감독은 LG 때 대타로 나와서 가끔씩 한 방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스타플레이어 아니었거든요 한 10년 전에 프로야구단 감독들은 전부 다 선동열 씨 한대화 김성근 선수대도 알렸던 분들이 감독이었죠 김시인 감독이었는데 엘리트들의 영역이 어떻게 보면 데이터팀이 여러 가지 구성들을 하고 감독은 정말 인간성 좋고 또 프론트에서 고생했던 인간이 가진 덕성을 가진 분들이 지도자가 되다 보니까 참 좀 그런 위기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센터장님들도 감독 같은 역할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리서치 센터에 감독이면 감독인데 좀 냉정하게 보면 좀 사양산업이라서요 뭐가요 리서치가요 네 그러니까 숫자로만 보면 한 10여 년 전에 리서치 활동을 하려고 하면 리포트 쓰려면 협회에 등록해야 되거든요 등록된 분석가수가 1600명인데요 이제 1000명 밑으로 떨어진 것 같습니다 애널리스트가 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미스매치인데요 증권사 리서치가 주로 그동안 해왔던 게 한국 주식을 사고 파는 기관 투자가들에게 서비스하는 건데 지금 한국 사람들이 한국 주식을 안 하지 않습니까 계속 펀드에서 환매가 나타나고 그래서 기관들 빠지는 게 그래서 파는 게 그래서 그런 걸 수 있겠네요 그럼요 계속해서 환매가 나옵니다 요즘 우리나라 국민들이 펀드 잡고 환매한다고요 주식형 요즘이 아니라 10년째 하고 있죠 국내 주식형 펀드는요 그럼 10년 동안의 누적을 보면 기관은 계속 순매도예요 순매도죠 한 55조 원 정도 투신사가 팔았습니다 그럼 특별한 이유가 없이 오늘 기관이 좀 팔았습니다 그러면 10년째 지속이 되고 있는 거고 오늘도 펀드 환매 많이 하셨군요 그런 개념인가 보네요 약간은 구조적 불신이라는 게 좀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서비스 하는 고객들은 약해지고 돈이 없고 또 대체 투자라든가 해외 투자라든가 이런 쪽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은 높아지는데 그것을 서비스할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은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리서치에 꽤 전체적으로 어렵다고 봐야죠 저는 사양사랍인지 몰라도 증권사에서 나오는 보고서들 중에 특히 인뎁스 리포트들 그동안 센터장님이 그냥 일개 애널리스트일 때부터 쭉 보면서 공부해와서 되게 고마운데 저는 애널리스트의 과거를 기억하시는 분은 너무도 부끄럽습니다 잊어주십시오 센터장님 모신 이유는 오늘 그래도 중동 리스크가 많이 해소되고 깜짝 놀랐잖아 그냥 이렇게 가볍게 툴툴 털고 넘어갈 수 있어서 반갑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가볍게 올라가나 싶기도 해서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어떤 느낌이세요 일단 중동에서 소란이 벌어지게 되면 국제 유가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두바이 유가 같은 게 이란 군 장성 피습 이전의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다시 떨어졌죠 그런데 중동이라고 하는 땅은 늘 소란스러운 땅입니다 늘 테러가 있고 또 전쟁이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국제 유가가 하루에 5% 이상 제가 아무런 올랐거든요 제 기억에는 2011년도에 소위 제스민 혁명이라고 하면서 북아프리카와 중동에서 민주화 시기가 벌어질 때 리비아에서 생산 차질 이런 얘기 나올 때 하루에 유가가 10% 가까이 올랐던 기억이 나고요 그런데 지금은 올라봐야 뭐 한 3% 이렇게 오르고 하다 보니까 유가가 잘 못 오르는데 이게 많은 분들이 지적합니다마는 미국이 기름을 많이 생산을 하면서 세계 최대 산유국 되지 않았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쉐일 오일의 구조적인 공급의 증가가 국제 유가를 좀 올라가는 걸 막는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까 중동이 좀 소란스러워도 그 받는 데미지가 과거보다는 좀 많이 약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중동에서 무슨 일이 진짜 난다고 최악의 가정을 하더라도 하더라도 그럼 쉐일 오일 덕해서 파는 미국도 있고 하니 예전보다는 별일 없을 것이다 최악의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제 생각에는 최악의 상황으로 가면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의미냐면 지금은 미국이 어쨌든 개입이 됐던 거거든요 미국이 미국에 개입이 됐는데 미국이 트럼프의 정책이 약간의 고립주의적인 정책도 있고 보호무역이나 이런 건데 정말 미국 경제가 좀 어떤 면에선 좋아진 것 같긴 해요 원유도 자급을 하고 특히 원유하는 데서 가스가 많이 천연가스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전기료도 싸지고 경제적으로 보면 굉장히 자급할 수 있는 구조가 된 것 같은데 과거에는 미군이 중동에 1 20만 명씩 주둔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주둔이 줄어들었는데요 미국 입장에서는 쉐일이 생산이 되면서 중동이 가진 지정학적 중요도가 떨어지다 보니 제가 정말 걱정이 되는 건 미국이 이라크도 때리고 중동에서 경찰 역할을 했던 건데 미국이 중동에 대해서 무관심해졌을 때 사우디와 이란 같은 나라가 붙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 원래 민족도 다르죠 아람민족과 페르시아 민족이고 순위파 시합하고 굉장히 서로를 적대시하고 또 전쟁이나 테러에는 또 일가견이 있는 나라들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미국이 중동에 증파를 하고 이런 것들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미국이 좀 관심을 잃고 중동을 방치했을 때 중동에서 자기들끼리 큰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통제가 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리스크가 될 것 같고 이게 어떻게 보면 쉐일 오일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2014년에 공격을 했거든요 이런 것도 사실 과거의 기준으로 보면 참 생각하기가 힘든 일인데 이게 저는 미국이 주변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현저히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올해 미국 대선 치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와 맞서게 될 민주당 후보들의 공약을 공부를 해보고 하면 글로발리제이션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그것을 세계화를 복원하자가 아니라 나름의 고립주의고 그냥 미국 혼자 살고 싶다 이를테면 엘리자베스 워린 같은 사람 최근에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마는 트럼프가 우파 보호무역주의자라 그러면 이 사람 좌파 이를테면 어떤 노동규율이나 노동규정 같은 거 굉장히 엄격하게 하면 환경규정 같은 거 엄격하게 하게 되면 신흥국 생산하는데 차질 많이 빚게 되거든요 색깔이 크게 보면 그런 보호무역주의적인 색채가 있어서 미국이 고립주의로 조금 세상에 대한 관심을 잃었을 때 세상에 정말 무질서하게 갔을 때 중동은 오히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더 위험이 있을 것 같다 이 정도야 그냥 있을 수 있고 또 쉐일의 힘으로 유가 올라가는 걸 어느 정도 제어하면서 비교적 우려보다는 좀 무탈하게 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정부의 방향성이 국제적인 분쟁에 가능하면 손 떼고 그런 쪽으로 가는 건 좀 불안해 보인다 그 말씀이죠 뭐가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워낙 호전적이고 굉장히 적대적인 나라들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중간에 세력을 균형을 잡았던 미국이 빠졌을 때 무질서가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사실 미국이 중동에 주둔했다 그러면 IS나 이런 게 국가 형식으로 많은 지역을 장악하고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미국의 무관심이 만든 또 저는 현상이었다고 봅니다 세계적으로는 어떤 큰 나라가 완전히 세계를 다 지배하는 원탑 1극일 때 그때 세계는 안정되죠 사실은 뭐 거기서 민주주의가 뭔가 피해를 본다든가 그런 건 좀 다른 얘기고 어쨌든 뭔가 하나가 딱 잡고 다 뭔가 다른 나라는 경쟁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안정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런 극이 많아지고 미국과 중국만 싸우기 시작하더라도 그러면 또 여기저기에서 미국이 뭐라고 하면 중국 쪽에 붙으면 되나? 뭐 이러면서 또 뻣뻣하게 나오기 시작하고 하면 저 친구들은 가만히 둘 수도 없고 한 대 쥐어박을 수도 없고 어느 쪽에 줄 설 거냐라는 게 지금은 기업들은 아마존 플랫폼으로 갈 거냐 구글 플랫폼으로 갈 거냐라는 선택을 강요받는 것 같고요 국가는 이제 미국 쪽에 줄 설 거냐 중국 쪽에 줄 설 거냐 이게 사실 금융시장에서 밸류에이션을 하기 힘든 전통적인 이슈는 아닙니다만 사실은 우리 사드 이후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타격을 받고 이런 걸 본다 그러면 참 힘든 세상인 것 같긴 합니다. 세상도 힘들고 분석하는 것도 힘들고 그렇겠죠. 국제 유가는 그래서 예전처럼 그런 민감한 이슈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그래도 무질서하게 자꾸 세계가 돌아가는 거는 주의를 해서 봐야 된다는 말씀이죠 중동에 정말 막 나가게 되면 우리처럼 중동 그래도 원유 수입의 전도가 높은 나라들은 조금 그 국면에서는 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겠죠 올 한 해 주가야 보시는 분에 따라서 다양한 전망을 하시는 거고 그거는 이따 좀 여쭤보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금리 동향은 어떨 것 같으세요 올 한 해는 금리는 두 가지 견해가 있는 것 같아요 한국 같은 경우도 순환적인 경기 사이클이 바닥을 치고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우리 금리가 사상 최저치를 찍었는데 그 밑으로 가진 않을 거다 금리가 쉽게 떨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견해들이 비교적 합리적인 것 같고요 계속 유지 또는 한 계단이 구조적으로 올라가기에는 작년보다 올해 성장률이 개선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gdp를 구성하는 요인이 소비와 투자 수출 이런 거 아닙니까 소비와 제 생각에는 계속 만성 정책일 것 같아요 워낙 가계부채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게 이자 갚느라고 소비 여력이 별로 없는 것 같고 투자가 작년까지 작년에 3분기까지 11조 원 줄고요 재작년이 4조 원 줄었습니다 그 전년 대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경제를 말할 때는 저성장이고 안 늘어나는 게 문제지 줄어드는 건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자주 나타나지 않는 일인데 역사적으로 보면 기업 투자가 3년 연속 준 적이 한국이 없었습니다 외환위기 때 2년 연속 감소 또 글로벌 금융위기 때 2년 연속 감소 작년과 재작년까지 2년 투자 감소한 15조 원은 이미 글로벌 금융위기 때 감소한 것보다 훨씬 더 크게 감소한 거거든요 주로 투자의 감소는 설비 투자 감소도 있고 건설 투자 감소도 있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설비 투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설비라고 하면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삼성전자가 반도체 라인을 깔고 이런 것도 설비 투자고 금융회사에서 컴퓨터 바꿔주고 하는 그런 유지 보수 목적의 투자도 투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글로벌하게 보면 그런 거 안 한다 예전보다 미국은 굉장히 투자가 잘 일어나는 경제가 선순환이 되는 구조인 것 같고 미국을 제외한 많은 나라들이 지금 투자가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 정도가 조금 더 심한 것 같고요 그럼 그게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의 영향이라고 봐야 될 듯합니다 불확실성이 커진 건데 뭐 이건 어떻게 될 거냐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뭔가 더 나빠지진 않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금까지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빴죠 트럼프가 당선되고 관세를 올릴 거다라고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설마 올리겠어 저 사람이 비즈니스맨으로 상대방을 압박하는 수단일 거였는데 올려버리고 또 품목을 확대하고 화웨이 같은 나라 규제하고 지금까지는 상상보다도 나빴는데 대체 미국의 경제 지표들도 굉장히 뒤섞여 있는 것 같아요 아주 견주한 게 있고 또 약간 희미한 게 있고 그런데 비교적 그래도 경기에 대해서 선행성을 가지는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5개월 연속 납부기 때문에 미국 경기가 좀 적당히 둔화가 된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과 봉합을 뭔가 좀 하는 굳이 더 안 싸울 거고 더 안 나빠질 수는 저는 트럼프 이전의 세상으로 가기 어렵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상상보다 더 나빴던 거에서 더 나빠지지만 않는다 그러면 그런 기업들이 좀 밀어놨던 투자 같은 것들이 올해 나올 수 있는 좀 할 거다 그러니까 뭐 한국 경제는 비관론이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그럼 외환위기 때도 없었던 3년 연속 감소가 올해 나타날 거냐라고 보면 그래도 투자는 조금 좋아질 여지가 있고요 뭐 수출은 12월 수출 감소폭이 많이 줄었고 지금 반도체 디렘 가격이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갑니다 한 달 동안 10% 넘게 올랐거든요 물거래가가 그럼 수출도 좀 개선이 된다 그러면 작년보다 성장률은 개선이 될 것 같고 그럼 금리는 한국 금리는 어느 정도 바닥은 찢고 한 방향으로 가기 좀 힘든 거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작년보다 올해 성장률이 좋아지더라도 이게 내년에 또 좋아질 거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제 생각에 채권 금리는 올해는 어떤 추세를 나타내기보다 위도 막혔고 아래도 막혔다는 말이네요 트레이딩하는 그런 마켓으로 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설비 투자가 3년 연속 감소한 건 금융위기 때도 없었던 일이다 라는 말씀 외환위기 때도 없었습니다 단군 이래 이런 일은 없었다는 건데 제가 데이터를 70년대 이후로만 봐가지고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산업국가로 자리 잡은 이후로는 3년 연속 감소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무역 갈등이 꽤 우리 기업들에게 불안감을 준 건 사실이긴 한데 imf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만큼보다 훨씬 더 강한 불안감을 줬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걸로 그런 감소를 설명하기가 근본적으로 투자를 하기 힘든 예를 들면 투자할 데가 없다 그러면 좀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제가 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이 되다 그러면 투자해서 돈 벌기가 힘들어지는 거니까 조금 투자 구조적인 어떤 한국 경제에서 투자할 곳이 별로 없어지고 돈이 갈 만한 방향을 잘 못 찾고 있는 저는 이런 측면도 분명히 좀 있다고 봅니다 다만 투자 부진이라는 게 글로벌 미국을 제외한 공통적으로 많은 나라들에서 나타난 현상이니까 그렇긴 해요 글로벌 이슈도 영향을 좀 줬다고 봅니다 그럼 그거는 투자가 웬만하면 할 데가 이제 없다라는 말은 이제는 투자할 때는 다 했다 아니면 투자해봐야 소비자가 지갑을 열지 좀 확신되는 분야가 너무 없다 좀 힘든 거 같아요 그런 거죠 전통적인 결국 정책이나 이런 것도 돈이 갈 수 있는 방향 원래 투자라는 건 손해볼 수 있는 거니까 큰 방향을 좀 만들어주고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좀 쉽지가 않은 것 같네요 저는 그 어려움이라는 게 지금 우리 정부가 토목이나 건설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gdp에서 건설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마 oecd 국가 중에 제일 높은 것 같은데요 왜 그렇게 높죠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 지방자치제를 한 이후에 한국은 건설 자본이 예전에 우석근 박사 이런 분들은 토목공하고 이런 얘기했는데 아마 예전에 그 동네의 유지들이라 그러면 유지들이라 그러면 술도 갓집 술만 드시는 분이나 극장 주인인데 지금은 지역 토우들이 거의 건설업자들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자치제에 의해 혹시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관습적으로 한국은 설비 투자가 왜 그랬는지는 저도 딱히 맞아떨어지게 설명 드릴 만한 아이디어는 없는데 설비 투자보다 건설 투자 비중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건설 투자를 다른 나라보다 꽤 많이 자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굳이 맞는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친구 중에 쟤는 도배 또 해 지난 가을에 했는데 왜 그러면 그래야 기분 좋아 뭔가 독특한 사람마다 다른 점이 있으니까요 매번 매년 tv 바꾸는 사람도 있고 돈 모으면 나는 여행 가는 게 좋아 매번 여행만 가는 사람도 있고 베트남 또 가니? 그러면 지난 가을에 갔잖아 그럼 그건 가을에 베트남이지 봄 보러 또 가야지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구나를 알 수 있는데 국가마다 그 인더스트리도 취향의 문제입니까? 추론 건데 제 생각에는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의사결정의 구조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지방의회 의원들 직업조사에 보면 지역 건설업자들이 매우 많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조금 셌는데 투자할 데가 없다는 거 하다 일로 셌는데 우리 정부의 올해 예산안을 보면 그런 고민이 드러나는 게 soc 예산이 재작년에서 작년 갈 때도 늘었고요 올해도 10% 이상 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가 토목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거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걸 하고 싶은 건데 마땅하니 할 데가 없으니까 저는 공여지책으로 늘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할 때 잘 기회를 보는 것도 맞습니다마는 코스닥 시장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게 예전에는 미국 난스닥이 이렇게 잘 올라가면 한국에서 비슷한 짝퉁이 있었거든요 그 생태계 내에서 좀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그러니까 99년 2000년도 닷컴버블 때는 그런 게 너무도 많았습니다 미국에서 아마존이면 우리나라는 옥션 인터파크 그런 거 있었죠 그런 것들이 있었죠 비슷하게 매치가 되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존과 구글이나 이런 힘이 너무 세진 게 아닌가 한국에서 제2의 아마존이 쿠팡 이런 거 거론이 됩니다마는 비즈니스의 영역이나 이런 걸로 보면 비교하기 힘들다고 생각이 되고요 한국을 제외하고 어느 나라도 미국의 짝퉁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다 하니까 아마존이 직접 다 하고 하다 보니까 진출해서 그냥 하고 각 로컬에서 유의미하게 그렇게 경쟁을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것도 중국은 그런 게 있습니다 중국의 아마존 중국의 구글이 다 있죠 다 있습니다 중국이 기본적으로 경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기업들이 기회를 찾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저는 미국의 지적도 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너희들이 불공정하게 경쟁을 하고 있다고 하는 시각이 좀 있는 거죠 칸막이 막아놨다는 거죠 중국 시장은 못 들어가게 강제로 막냐 구글이나 이런 거 막 검색도 안 되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그런 것들이 불공정 경쟁의 결과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의 시각으로는 어쨌든 충분한 돈이 흐를 수 있는 그런 방향들 이런 것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자꾸 좀 사고도 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 가지 5,6% 벌려고 여기저기 갔다 지금 많은 사고가 나잖아요 잘 모르는 뭔가 생산성이 높은 쪽으로 갈 만한 방향을 사실 기술에 대한 투자라는 게 사실 버블인 면도 있거든요 또 버블이 또 새로운 투자를 만들어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99년 2000년도에 닷컴버블 때 경제적전 그쪽으로 많이 갔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아주 똑똑해 가지고 안 망하고 살아남을 기업으로 돈이 정확히 가면 좋은데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식 나스닥의 모델이 저는 굉장히 비용이 큰 모델이라고 생각하는 게 한 인더스트리로 가게 되면 돈이 전체적으로 막 갑니다 그중에서 망하는 기업들도 나오고 살아남은 기업도 나오는데 살아남은 기업이 생태계를 바꾸는 게 저는 미국식의 나스닥 모델이라고 보는데요 우리나라가 2000년대 초에 코스닥 시장이 소위 닷컴 기업들이 많이 나올 때 많은 이들이 이제 시간 지나면 우리가 쇼핑도 컴퓨터에서 하고 손편지 안 쓰고 이메일 보내고 그런 세상을 꿈꿨는데 그 세상이 열렸어요 그 판단이 투자자들은 맞았지만 기업들은 다 망했죠 그때 있었던 코스닥 시카 초에 15개 중에서 살아남은 게 6개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판단은 맞았지만 바뀐 세상에서의 주역이 전혀 다른 기업이었다는 겁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심지어 닷컴 버블 때 상장도 안 됐었고요 구글도 나스닥에 상장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닷컴 버블이 있다 보니 그 돈이 네이버로도 가고 구글도 가면서 살아나온 기업이 생태계를 바꾸는 그런 거거든요 구조인데 그런데 결국은 버블 때문에 코스닥 투자했던 분들 많이 손해보고 했지만 그래도 인터넷 전용망은 남았거든요 기업들은 망해도 인프라는 남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버블은 다 상처가 있고 나쁘지만 기술 버블은 그래도 뭔가 주주들은 손해를 보더라도 사회적인 인프라는 남는 건데 뭘 좀 남긴다 참 힘든 것 같네요 우리 정부도 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들 하지만 마땅하게 돈이 전략적으로 굴러갈 때가 별로 없는 거 아닌가 못 찾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전 세계가 잘 못 찾고 있죠 사실은 다음이 계속 있어야 그쪽으로 투자도 가고 또 거기에서 뭔가 희망도 같고 거기서 또 새로운 서비스도 나오면서 선순환도 되는데 말씀하신 닷컴 서비스 나오고 난 후에 스마트폰으로 또 릴레이 잡고 나서 그 다음 거가 잘 안 보이니까 지금 스마트폰이라면 변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5G가 생각보다 규모라는 게 과거의 굵직한 투자에 비견할 정도는 5G도 못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나서 삼성전자나 이런 반도체 만드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 비즈니스가 계속 커지는 건데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글로벌하게 돈이 굴러갈 때가 별로 없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나라도 설비 투자도 그것 때문에 줄어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영향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미종 무역 분쟁도 물론 중요한 요인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뭔가 좀 상승할 이유는 그래도 작년에는 바닥 찍었으니까 라는 이유 정도지 주식이요 주식도 그렇고 지표들도 그렇고 그러나 이제부터 안전벨트 매시고 올라갑니다는 아닐 거라는 쪽이 강한 뉘앙스인데요 저는 주식은 그냥 장기 박스권으로 봅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갖고 있긴 한데 큰 틀에서의 박스권의 범주를 벗어나긴 좀 힘들 것 같고 또 주식시장의 역사를 보면 주가가 장비 횡보했던 사례들은 되게 많습니다 제가 89년 4월에 종합주가 지수 1000포인트 됐을 때 제가 그때 대학에 들어가서 경제학을 전공하는데 3월 한 달 동안 등록금 가가 달라고 수업 하나도 안 하다가 첫 수업을 4월 초에 했는데 경제학 원론 선생님이 경제신문 가지고 들어와서 그때 헤드라인이 주가지수 4상점 1000포인트 돌파였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너네 선배들은 다 은행이 취재가 오랬는데 너네는 시장에서 해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그때 본 1000포인트를 완전히 돌파한 게 2005년이었습니다 16년 동안 시장이 헤맸던 경우들이 있고 대만 같은 경우도 주가가 경제가 활력을 이루면서 굉장히 작년과 올해 성과는 좋았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대만 각원지수의 고점은 90년대 초입니다 이렇게 횡보하는 나라들이 되게 많고 미국 같은 경우는 명실상부하게 한 10년 옆으로 횡보한 이런 사례는 있지만 그래도 우상향을 올랐던 성과가 좋은 시장이고 굉장히 횡보했던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도 저는 그런 정도 시장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만 독주네요 전반적으로 그런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주주를 과잉 우대하는 기업들이 벌어들인 것보다 자사주를 더 사고 이런 문화들이 존재하는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일본도 장기 투자가 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일본도 아베이유로 주가가 좋아지긴 했습니다마는 크게 보면 과거에 봤던 엄청난 고점을 아직 못 넘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도 이걸 그냥 로멀로 받아들이고 저는 대처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물론 개별 종목 하나하나야 잘 선택을 하게 되면 큰 기회를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시장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조금 구조적으로 레벨업이 되긴 좀 힘든 거 아닌가 또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면 요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정말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코스피 시가총액의 한 22% 차지하고요 하이닉스도 이제 한 6% 됩니다 두 개가 28%인데요 작년에 하이닉스가 55% 올랐습니다 삼성전자가 44% 올랐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반도체 공화국이다 삼성전자 공화국이다 그런 얘기하는데 그 넘버원 투 기업이 그렇게 40 50% 올랐으면 다른 게 어느 정도 하면 주가 지수가 27800 가야 되는데 지금 2200이라는 건 다른 게 엄청 못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빼고 주가 지수를 한번 계산해 보면 한 1700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보다는 500포인트 정도가 낮은 그런 상황이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잘 된다 그래서 한국 코스피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그들 종목에 대한 의존도가 높긴 합니다만 다른 게 너무 부진하면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작년에 경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이 그동안에는 올해는 반도체가 올랐으면 다시 순환 내로 조선도 가고 왜 세계경제라고 하는 게 그게 다 돌고 돌면서 경기 좋아지면 TV도 필요하고 가구도 바꾸고 하는 거지 어떻게 컴퓨터만 바꾸니 그러니까 돌고 돌면서 다 한 번씩 오르는 거야 그게 깨지는 거 아닌가 싶어요 즉 80대 20의 사회는 예전부터 얘기는 해왔습니다만 그 양극화가 점점 더 크게 진행되고 있고 그게 왜 진행되는지는 굳이 설명 안 해주셔도 다들 그래 그렇게밖에 못까지 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국가들도 그렇게 양극화되는 게 아닌가 즉 상위권 잘 나가는 한두 개 국가들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굉장히 잘 되고 잘 된다는 이유로 또 잘 되고 또 잘 되니까 더 잘 되는 그런 상황이 오면 그래서 이제 미국만 저렇게 되는 거 아닌가 우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뭐냐면 사실은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글로벌 기업이죠 다행히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그냥 우리나라 회사인가 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 아니라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럼요 주식의 소유 구조만 해도요 외국인들이 57%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요 오너십으로 봐도 한국 사람보다 외국 사람들의 주식을 더 많이 가져있죠 그래서 만약 투자자의 마음이라면 국가에 투자한다면 상위권 국가 미국 아니면 중국 중국이 약간 좀 저나라 저러다 거꾸로지지 라는 생각이 들면 좀 다른 나라든 아니면 미국 몰빵이든 주식도 아주 잘 나가는 업종에만 계속 집중 투자 하는 게 그게 맞는 건가 많이 올랐다는 이유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다른 안 오른 걸 봐야 되는 건가 큰 그 화두가 고민일 텐데 좋은 거는 비싸고 싼 거는 좀 흠이 많아 보이고 좀 그런 것 같죠 그렇죠 그래도 우리는 저렴한 거 사서 얘 오를지 봐야 되는데요 부동산 시장에서도 너무 단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르는 것만 계속 오르고 지금 서울에 있는 집들 중에도 안 오르는 집들은 계속 안 오르잖아요 이게 그냥 그 트렌드인 것인가? 이게 심지어 프린시플이 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은 혹시 그런 고민 쪽으로 어떻게 부르셨어요? 투자의 세계에서 늘 그래도 저는 진리에 가까운 게 수익률의 평균 획이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미 리버전이라 그래서 수익률 격차가 벌어지게 되면 언젠간 좁혀진다라는 건데 이 좁혀지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못 오른 게 올라가면서 좁혀지면 굉장히 선순환인 거고 대부분의 경우는 잘 나갔던 게 무너지면서 좁혀진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이 선도주와 주변주 이렇게 보면 어느 국면에서나 선도주는 있습니다 또 못 오른 종목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선도주가 꺾였을 때 주변주가 같이 올라간다 그러면 참 시장이 조화로운데 주변주는 한 번 더 꺾입니다 꺾일 때 다시 꺾이면서 리셋이 된 다음에 새로운 주도주가 나오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었던 것 같고 다만 저는 올해 한국 시장을 보는 생각은 아주 글로벌하게 여러 가지 에셋을 선택하는 투자자라 그러면 굳이 한국이 우선순위에 못 오를 수 있다고 보는데 어느 나라 투자자나 홈 바이어스가 있거든요 한국 사람은 한국 주식을 잘 알고 예전에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일본 자산시장이 안 될 때 뭐 일본의 금융기관들이 해외 투자를 많이 늘렸는데 제가 과거에 일본의 금융기관 좀 찾아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면 이구 종선 참 해외 투자 힘들다 한 2년 벌고 3년째 깨지고 났더니 제자리 걸음이란 거예요 왜 깨졌죠? 그러니까 그게 지식의 부족 정보의 부족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본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한국 에셋에 대해서 그래도 스페셜리스트라고 본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한국이 장기적으로 그렇게 그로스가 많이 나오는 국가는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옳은 게 없고 하기 때문에 자산 배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한국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양극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한국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 중에 하나도 미국이 심하게 무너지면 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몇 년 동안 미국만 올라가고 한국은 거의 못 올랐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이 잘 될 때 한국이 못됐던 경우는 너무 많습니다 최근 몇 년이 미국만 가고 한국은 무너졌고 심지어 imf 우리가 외환위기 막을 맞을 때도 미국은 강세장이었습니다 우리만 안 좋은 경우는 꽤 있었다 그런데 미국이 안 좋았을 때 한국이 좋았던 적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가 2001년 4분기와 2001년 1분기인데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외환위기 직후에 위기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당시 김대중 정권에서 내수 부양 정책을 세게 했었습니다 카드 발급 부분들 그렇죠 부동산 규제 완화하고 그냥 소득 없는 대학생들도 카드 만들게 하고 내수 버블의 힘으로 우리 시장이 2분기가 미국이 무너지는 가운데 한국이 초이 말한 디커플링이 나타났던 적이 있었고 지금은 그런 버퍼가 거의 없기 때문에 미국이 그런저런 버텨준다 그러면 그래도 한국이 사이클도 좋고 하기 때문에 올해 좀 기회가 있다고 보는 쪽인데 미국이 심하게 무너지면 한국도 되기는 좀 힘들죠 그래서 올해는 좀 안 올랐던 한국 쪽 주수가 괜찮을 것이다 특히 경기는 지금 돌아서고 있으니 한 상반기 정도까지는 미국이 심하게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면 한국 쪽에서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기가 돌아선다는 건 어느 지표들을 대표적으로 경기 선행지수 같은 게 통계청에서 만드는 경기 선행지수가 코스피와 되게 좀 상관성이 높습니다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주가도 경기 선행성 가진 거고 경기 선행지수도 선행하라고 만든 거니까요 지금 경기 선행지수가 8월에 저점을 치고 한 3개월 정도 올라섰고요 또 oecd에서 만드는 경기 선행지수가 구성항법이 좀 다른데요 그거는 9월에 저점을 치고 10월에 살짝 좋아져서 이게 추세인지 모르겠지만 비슷한 사인들이 나오고 있고 수출 둔화율도 감소율도 12월에 많이 줄어들어서 이게 뭐 구조적으로 대단히 탄성 높은 회복으로 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리고 작년과 올해를 본다 그러면 조금 좋아지는 그래서 한국은 나빠져봐야 얼마나 나빠겠어 라는 생각이고 미국은 굉장히 좋아 보이긴 하는데 얼마나 더 좋아질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한국은 보니까 그래도 중국이 좋아야 많이 좋더군요 주가나 경제나 경제나 뭐 이 정도가 높아서 그래서 중국을 좀 고민하고 예측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중국은 어떻게 보세요 중국은 그래도 뭐 중국도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고통을 받았던 나라니까요 뭐 그런 어떤 경제 외적인 갈등이 좀 완화된다 그러면 중국도 작년보다는 조금 성장률이나 이런 거 말고요 성장률은 경향적으로 둔화가 되더라도 조금 작년보다는 나아질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다만 어떤 자본주의 경제든지 간에 다 빛내서 성장한 경제가 소프트랜딩을 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중국은 굉장히 구조는 안 좋지만 순환적으로 보면 올해는 그래도 중국도 좀 낫지 않을까 작년보다 그런 저희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올 한 해 이것저것 걱정스럽긴 한데 그 걱정하기에도 그럴 겨를도 없을 만큼 중동에서는 이런저런 일도 벌어지고 있고 그러고 있어요 미국도 어떻게 변할지 참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된 이후에 미국도 참 많이 변해있어서 저분 다음은 어떻게 될까? 뭐 이것도 좀 고민인 것 같고 요즘 하고 계시는 고민의 화두를 한 개만 던져주시고 오늘 좀 마무리하죠 저는 지금 소위 세상에 많은 스트롱맨들이 괴팍한 정치인들이 나오는데 그 본질은 안 풀리는 내부의 문제를 외부의 적으로 저는 적을 찾는 데 있다고 봅니다 영국의 브렉시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내부의 불평대단계 크게 보면 양극화의 프레임으로 볼 수도 있고요 자산시장과 실물경제의 괴리인데 영국은 산업생산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생산지표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 수준도 못 올라왔습니다 10년 지났는데 그런데 지금 주가나 집값은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안 풀리는 문제를 1차적으로 찾기 쉬운 거는 외부의 적을 통해서 찾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호무역이라는 형태로 나오는데 기업 내에서는 저는 기술이 노동을 소외시키는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소위 판기업들이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많이 싸웠는데 중국은 버틴 대로 버틴 거고요 혹시 그 대상을 기업들에서 좀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게 굉장히 과세가 강화가 되고 있고 그래서 판기업들이 요즘 자진 납세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디지털세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서 막 더 내는 거고 그런데 oecd에서 금년 7월이 되면 소위 디지털세에 대한 약간의 문헌적인 그런 어떤 워킹한 작업이 나오게 결과가 나오게 돼서 이제는 다른 나라끼리 한번 격도를 했는데 내부적인 불평등을 찾는다 그러면 이것이 혹시 판기업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사실은 작년부터 했었는데 그게 리스크라고 보는데 주가가 많이 올라서 전망하는 입장에서는 제가 제대로 된 조언을 하지 못했다라는 반성을 하고요 다만 관심 있게 보는 건 그런 점입니다 사기야 그 판기업들이 대개는 이른바 구글세 타겟이었고 요즘 돌아가는 뉴스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현지에서도 세금 많이 내게 되고 또 돌아가서도 많이 혼나더군요 미국 가서 오히려 저는 페이지 2에서 나온 책 뭐죠 단독점에 대한 변호사님이 쓴 책 미대한 교배 시대인가요 그 책 읽어봤는데 이게 좀 한번 그런 고민들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배달의 민족 독일 업체의 합병이 됐는데 이게 뭐 허가를 내주네 안주네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편의 프레임으로 보면 경제에 대한 과도한 개입으로 볼 수 있는 영역도 있고 그런데 이게 또 한쪽으로 힘이 쏠리는 거에 대한 또 견제일 수도 있고 그런데 기업들이 저는 너무 커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소위팡이라는 게 당장 내년 후년만 해도 세금 내는 게 훨씬 늘어날 것 같아서 그 기업들 밸류에이션도 다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이건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의외로 그런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제가 아마존 주주도 꽤 되거든요 너 아마존 PR의 몇 배인지 아니 그러면 그 계산을 왜 하는데 왜 촌스럽게 아마존의 PR을 계산하고 그런 반응인데 이런 것들이 조금 굉장히 훌륭하긴 합니다마는 좀 과잉이 있다고 저는 보는 쪽입니다 그런 거죠 그렇죠 초등학교 2학년이 밖에 가서 뭐 얼마나 벌어오겠어 그 얘기야 하는 이야기인데 알겠습니다 그걸 보시는군요 양극화에 따른 내부의 불만 갈등 중국이 저기야 했는데 또 혹시 내부적으로 그런 타깃을 찾지 않을까 있겠죠 우리나라도 그럴 것이고 그게 여러 가지 갈등도 일으키고 할 텐데 알겠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 두서없이 던졌는데도 다 맥락을 갖춰서 말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신영준권의 김학균 리서티 센터장님과 함께 세계 경제 걱정을 좀 오늘 나눠봤네요 휴일러는 뭐 하세요? 책 많이 읽으시기로 아주 유명하시던데 또 뭐 아기도 보고 그렇습니다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다섯 살짜리 쌍둥이 아빠입니다 다섯 살? 첫 아이? 집에 와서 동화책 읽어주고 숨바꼭질하고 이렇게 놀아줘야 됩니다 오늘 퇴근하고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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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둥이 또 일란성이에요? 아 일환성입니다 일란성 쌍둥이? 젠더는 같아요? 다릅니다 아 한 친구는 아들 한 친구는 딸 그렇습니다 아마 저희 비주얼을 보면 다들 상상을 못하실 텐데 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와 얼른 가셔서 힘내서 놀아주세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딱 이 포인트 하나가 제가 센터장님한테 어드바이스 해줄 수 있는 것이군요 그때가 좋아요 아 굉장히 좋겠습니다 1월 10일 퇴근길 페이지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פ Gill장 inté 일루에 Feri 63 2 1 2 2 3 2 5